안녕하세요. 현옥인의 푸드솔입니다. 이번에 판매하게 되는 키위데요. 한번 키위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숙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를 때 소리가 나고요.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슬라이스가 썰어지고요. 이렇게 이렇게 보신대로 아주 싱싱하고 크기도 큽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. 사이즈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5cm 여기는 5.2cm 정도 크기도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싱싱합니다 보시는데요. 싱싱합니다. 보통 이 정도 대과, 중대과 사이즈들은 온라인에 잘 판매가 되지 않고요. 요런 것들은 보통 농가에서 이제 수확이 되면은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유통채널로 다 납품이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작은 소가 사이즈 그러니까 10kg에 120개에서 150개 사이, 160개 사이 요렇게 작은 것들 요거 반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 주로 나오는 거고 가격대가 2만원대로 10kg 2만원이니까 상당히 싸게 보이는데 실제로 받아보면은 이렇게 큰 과일들은 만나기가 힘듭니다. 저희 헤녹이네 보드스토리에서는 이렇게 대과하고 대과는 요거보다 좀 더 큰데요 대과하고 종과 사이즈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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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